아니, 자네는 내가 오자마자 딸을 뺏어가네? 좀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최승연 인간 승리다! 예예예 아유, 그만 줘하고 얼른 가! 내 딸 벌어먹이려면 빨리 가서 벌어! 예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야, 좋겠다! 부럽다! 아유, 나도 부럽다! 아유, 나도 연애하고 싶다! 네, 좋아, 네! 누구야, 뭐 이제 연애를 하면 신물이 나겠지? 평생 무슨 한일 있겠어? 아유, 또 또 또 아니, 그나저나 우리 강주 저념한테 보내도 좋아 괜찮나? 난 좀 천천히 좀 잘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한결 같은 거 그거 하나는 내 인정합니다! 아유, 어디 그것뿐이야? 사랑하잖아 여자는 그저 잘해주는 남자한테 가야 돼 응 아, 그럼요! 사랑해주는 남자가 최고죠! 누님! 광주 중반자 괜찮은가 모르겠네 우ZZZZZZZZZZ ZZZZZZZZZZZZZZZZZ nicas 어,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강주야. 호남 씨. 여긴 웬일이야? 선생님이 그릇이 빠졌다고 해서. 어. 어, 이리 줘. 어, 아니야. 괜찮아. 아니, 줘. 고마워. 어머님은 건강하시지? 어. 고마워. 그릇까지 왔습니다. 어.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와? 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안녕하세요, 이모님. 안녕? 미안해. 여기까지 오게 해서.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결혼해서 미라한테 잘해요. 예, 알겠습니다. 야, 너 이모님 좀 많이 도와드렸어? 아유, 그럼. 괜히 늦게 와서 미안하니까 생색은 참. 티가 좀 많이 났나? 그래, 너무 티 났어. 언니, 미안해요. 아니야. 선생님, 그릇 확인해 보세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어른들 쓰실 건데. 수고했어? 네. 저도 일 좀 도울까요? 어, 그럴래? 어, 아니에요, 언니. 일어나지 말고 여기 앉아있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요. 오빠가 쏠 거지? 어, 그럼. 오늘 이모님이랑 강주 씨는 제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승현 씨도 오라고 할까요? 승현이? 아, 이모. 허남 오빠도 알아요.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더블 데이트 했거든. 아우, 이모. 승현 오빠 아직 못 봐줘요. 강주 언니한테 얼마나 들이댔는지? 어우. 함께 가는 것도 좋겠지만 나도 없는데 너까지 자리 배우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네. 회사에 가보겠습니다. 응, 그래 가봐. 수고하세요. 이거 저기에다 좀 올려줄래? 네. 아아, 예예. 제가 하겠습니다. 억續해 감사합니다. 배길잔치 엄마, 제가 배길잔치에 가야 해. 배길잔치? 배길잔치 한국에서는 배길잔치에 가서 배길잔치에 대한 일을 안 하시면 아이들이 많이 죽고 멈추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네? 시집을 간다니 그러니까 시집 간다니 시엄마! 왜 그래 얘가? 100일 8일 아가가 태어난 지 100일째 날에 하는 거래 더 우아한 될 세일 우리 오늘 벌써 100일 지났잖아 시엄마 나빠 거짓말을 나고 아니 저기 그게 저기 그게 저기 거기야 은혁 너도 알고 있었어? 시엄마 진정해 진정해 그 100일이라는 게 자스트 100일 꼭 자스트 100일이 아니고 100일 에프터 에프터 하고 나서도 시아빠도 은비 못 가게 하려고 거짓말 한거지 은비야 은비야 나도 우리 호야 소중해 그러니까 빨리 공부 마치고 온다는데 다들 왜 그래? 왜 나를 속이고 그래? 진짜 나빠 다들 너무너무 나빠 아저씨 은비야! 아이고 저거 일 났네 일 났어 일 났다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 해가지고 어? 도대체 뭐야 왜 너까지 속여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속이는 사람 제일 싫다고 내가 친부모 안 찾는 이유가 뭔데? 나를 속인 사람들이잖아 거짓말한 사람들이잖아 은혁이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알았어 다시는 속이지 않을게 어? 호야를 낳는게 아니었어 야 한비 너 어떻게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취소해 그런 말은 하는게 아니지 더욱이 니가 알았어 취소해 잘못 말한거야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일 없을거야 나 한번만 더 믿어줘 응? 나 이은혁이도 남자라고 이번엔 정말 보내줄게 어? 다시 티켓팅하자 어? 은비야 슬퍼하지마 니가 그런얼굴 하고중 내가 가슴이 찢어져 웃어 응? 우리 웃자 응? 은비야 우리 행복해지자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어떤슬픔과 아픔이와도 우린 웃을 수 있어 응? 은비야 넌 마음이 너무 예뻐. 그래서 사랑해. 넌 마음이 너무 예뻐. 사랑해. 사랑해.